아 울면 풍년이 울려지는 이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야! 알지? 박수야! 박수야 빨리! 박수야 빨리! 박수야 빨리! 둘, 하나! 박수야 빨리! 자, 셋, 둘, 하나!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여기서... 화가 신고 안 된다. 아니, 왜 어머님이 몇 개를 줘! 아, 몇 개를. 아, 몇 개를 깨해. 크게 해주세요. 7번. 아까 침 죽었다. 예! 갑시다. 7번이라 그러지 않으시나요? 예! 예! 잘했어, 가만히 있어. 감사합니다.